생활의 달인 방송을 보고 김경락 달인의 탬버린 실력에 반해 서울에서 울산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는 나상도씨. 어느덧 탬버린 비법을 전수받는 훈훈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본격적인 탬버린 수업. 피나는 연습 끝에 일취월장하며 이제 나상도씨도 달인만큼의 수준급 실력을 선보입니다. 음악만 나왔다 하면 무조건 180도 변하는 탬버린 형제. 엄청난 탬버린 키스의 신들리 손놀림.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와우 이상할만치 끌린다 두사람. 역시 그 열정만큼이나 현란한 송씨인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탬버린 실력을 보니 달인도 적절히 뿌듯한 눈치죠. 콩짝이 잘 맞는 연주라 그런가요? 계속 듣고 싶어지는 탬버린 멜로디. 저 혼자만 치는 탬버린인 줄 알았는데 그걸 더 좋게 봐주시고 또 배우고서 배우고서 손도 다치시면서 배우니까 너무너무 말도 못하게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탈핑 감사합니다. 탈핑 감사합니다.